혈관을 통해 몸 전체를 순환하는 혈액은 각 장기와 세포에 필요한 산소 및 영양소를 전달하고 각종 대사산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장기가 재역할을 하고 호르몬이나 대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가장 먼저 혈류가 막힘없이 원활해야 합니다. 만성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부분 피부색이 어두운데 이는 간에서 해독할 노폐물이나 신장으로 배설될 노폐물이 혈액 안에 쌓여서 혈액의 색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은 전신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피부 미용술로 외부를 꾸밀 수는 있으나 혈액이 탁하면 혈색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할 수 없는데요. 혈액이 맑으면 피부가 맑게 빛나고 신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은 누구나 알듯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음주나 식습관, 부족한 운동량과 수면 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인체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 나쁜 노폐물들을 걸러주며 근육을 기르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게끔 도와줍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건으로써 수면 중에 백혈구두를 내보내어 생활 속에 생긴 세균과 곰팡이균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습관인데요. 건강한 식습관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약물요법이고 개선되었을 때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의 좋은 음식 첫 번째로는 감귤입니다. 감귤에는 항산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귤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피로를 풀고 피를 맑게 해주며 속쓰림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 안쪽에 흰 섬유질과 과육에는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비타민P도 있습니다.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체내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혈액의 좋은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 라미닌, 클로로필 등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막는 혈전을 예방하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혈액의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깨입니다. 깨에는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세사미놀과 세사민이 있습니다. 혈액 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해 혈관 내부가 두터워지고 좁아지게 되는데 세사미놀은 이것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깨는 열량이 높아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10g 정도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알리신 성분은 지질과 결합하면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소판의 작용에 혈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마늘 속 스콜지닌 성분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음식으로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탁해진 피와 혈관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매운맛이 혈액의 포도당대사를 촉진시켜 혈당치를 낮춰줍니다.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없애줘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양파는 다른 음식과 달리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으며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50g 양파 4분의 1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액의 좋은 음식 여섯 번째로는 쑥입니다. 쑥은 피를 맑게 하고 부족한 피를 보충해줍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혈압을 내리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함께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먹는 방법은 쑥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독한 기운을 빼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혈액의 좋은 음식은 오징어, 낙지, 굴입니다. 오징어와 낙지, 구례는 혈액을 깨끗이 하는 타우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고 심장 수축력을 높여서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예방합니다. 혈액의 좋은 음식 마지막으로는 비트입니다. 콜레스테롤만큼 순환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비트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을 배출하여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100g당 들어있는 1일 권장 섭취량이 9% 함유되어 있어 자주 섭취하면 현대인들의 자극적인 식습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칼륨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신체 컨디션을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혈액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키면 좋은 식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켜주는 겁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며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어쩔 수 없이 굶고 있다가 먹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고열량 음식을 찾게 되고 폭식을 유발하니 하루 계획을 세우듯 식사 전에 음식의 종류와 식사량을 정하고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굶지 않고 최대한 정해진 식사시간 1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한국인은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활동할 때 쓰는 에너지원으로 변하고 활동하고서도 남는 나머지 잉여 탄수화물은 중성지방 형태로 지방세포에 저장합니다. 중성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혈전을 만들어 각종 혈관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대부분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면 작곡밥과 같은 통곡류, 과일, 채소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혼합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우유 등의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했다면 버섯,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기름이 없는 살코기가 좋으며 오징어와 같은 어폐류는 지방 및 포화지방이 적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의 종류를 바꾸는 건데요. 지방은 섭취량보다는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육류의 지방, 버터 등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올리브유, 들기름 등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소, 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는 겁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성화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항산화제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로 인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다만 과일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주입니다. 술과 혈관은 상극입니다. 술 자체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지만 술과 함께 즐기는 안주가 문제인데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안주는 짜고 맵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은 주로 자기 전 야심한 밤에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자체가 뱃살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연입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악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혈관 건강 증진을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혈관에 좋은 음식과 식습관을 유지하시며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수면을 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체중을 낮춰주고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적절한 수면은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지 못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습관을 모두 조금씩 바꿔 혈액을 맑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